8년에서 10년마다 불황이 온다는 규칙이 있죠. 그럼 15년, 16년째 불황이 오지 않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내일 당장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물론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결론은 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의 심각한 과잉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소비가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 상황도 아니고요. 과잉 건설을 암시하는 시그널 중 하나인 건설 크레인이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 경제가 어느 정도 애매한 지점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때에는 사실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경제의 상태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또 맞을 확률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글로벌 머니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댄하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오크트리 캐피털 본사에서 하워드 막스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분으로 투자계의 구루로 불리며 워렌 버핏도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분입니다. 하워드는 저를 포함한 여러 세대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과 영감을 주신 분인데요. 이렇게 하워드 막스와의 대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자 매우 뜻깊은 순간입니다. 하워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댄. 그럼 먼저 최근에 쓰신 메모인 시장이 잘못 계산하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메모에서 시장에서 의미 없는 말들이 종종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정한 상황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모스트버스키의 사람들은 사실에 부합하기만 하면 어떤 설명도 받아들인다는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움직임이라는 것은 또 때로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격 움직임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가이드나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건 정말로 매우 복잡한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투자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가 쉬운 답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트버스키를 인용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항상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묻곤 하는데요.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작위성도 있고 비합리성도 존재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을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글쎄 누가 알겠어요. 때로는 아무도 몰라가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투자 세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르겠다는 답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댄의 말처럼 혹은 트버스키의 명언처럼 사람들은 설명을 갈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쓴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 35년 동안 투자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써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중 하나의 제목은 시장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였죠. 저의 전반적인 결론은 시장은 높은 IQ를 가진 전지전능한 천재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저 그 안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던진 투표의 집합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상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의 결론이 평균 이상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적되어 더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댄이 말해준 것처럼 때로는 가격 변동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 주신 것에 답을 하자면 이걸 보고 주식 가격이 움직인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한 주가 반응이 과도한지 또는 부족한지 분석하고 싶은 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대화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주식이 이번 주에 20% 오른 것을 보고 왜 올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는 과한 걸까? 더 오를까? 그리고 사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판단을 내릴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시도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셈일 뿐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투자에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불변의 규칙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특정 규칙에 의존해서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포지션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조건 A, B, C가 성립되면 주식을 매수한다 같은 것이죠. 이런 규칙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투자자에게 규율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공유하고 싶은 본인만의 규칙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라고들 하잖아요. 일반적인 대응법이나 지침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 규칙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깨고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가격이 일정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규칙을 세우곤 합니다. 이걸 손절매라고 하죠. 만약에 주식을 사서 10%가 떨어지면 판다라고 정했다 칩시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식이 10% 떨어지면 항상 팔기 때문에 20%, 30% 또는 40% 이상의 손실은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식을 사고 10% 떨어져서 팔았는데 그 후에 주가가 100%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상승 기회는 영영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규칙은 없어요. 10% 하락의 매도, 20% 하락이면 매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동시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자동화된 규칙은 없습니다. 저는 큰 이득을 보고 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테이블에서 조금 치우자 라고 표현하는데 수익을 분할 매도하면 일시적인 수익이었다가 나중에 떨어져도 손해가 아니죠. 물론 주식을 사서 30% 올랐을 때 일부를 팔았다면 주가가 60%까지 오를 경우 그 상승부는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규칙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규칙이 당신에게 맞는가의 문제죠. 핵심은 제가 앞서 말한 손절매처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성공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나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분할 매도 대응법이라는 건 주식을 사서 30% 올랐을 때 조금 팔고 또 30% 오르면 조금 팔고 또 30% 오르면 또 파는 거예요. 물론 계속 들고 있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30%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 수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계속 모든 수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 나의 기준에서 나에게 충분한 수익의 정의를 스스로 설정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최근에 당신의 파트너인 브루스 카쉬와 체스 그랜드마스터 모리스 애슐리와 대화를 나누신 걸 봤는데요. 그 대화에서 브루스가 투자자로서 자신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 시절 부전공이었던 동양학과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동양학에서는 주로 평정심, 마음의 평화, 그리고 수용 이런 요소들에 대해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데는 사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해진 방법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격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큰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세세하게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해서 실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카탈로그로 만들어 보기로 했었어요. 첫 번째는 사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지 않으면 오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오르고 나서 사면 다시 떨어진다는 경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르고 팔면 다시 오르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옳은 방법은 단 하나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을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것을 샀을 때 가격이 오르고 당신이 팔고 나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완벽히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면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훌륭한 명언 중 하나로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주 인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시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세 번째가 내가 이 둘 사이에서 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본질적인 지혜라고 이해를 했어요.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장에서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요. 투자자가 자신이 속한 구조와 환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그러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얻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크트리에서는 조직 관점에서 그런 점을 어떻게 구조화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전략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손실과 실수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허용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크트리의 투자 결정자들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셨나요? 우리는 신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신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익은 그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큰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 결과 우리는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채권자로서 원금을 회수할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잘 해결되긴 합니다. 그래서 신용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상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 방식이 제 성격, 우리 조직,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런 안정성 때문이죠. 서로가 매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에 스타트업 회사들의 소유권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들은 천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고객들도 그런 이유로 우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죠. 어떻게 문화를 조성했냐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율, 즉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잃는 투자를 밀어줬다고 해도 첫째, 그런 일은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둘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셋째, 그 사람은 그 결과 때문에 나쁜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결과만으로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라면 공을 던질 때마다 비판받거나 상대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비난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타인을 탓하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인간적으로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동시에 만약 누군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결정을 잘못 내린다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이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오크트리에서 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철학과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식보다 채권에 그 철학을 적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까요? 채권에 더 적합한지 아니면 주식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오크트리의 철학은 다수의 적절한 성공과 큰 실패가 거의 없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큰 손실은 피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이익을 꾸준히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죽은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가치가 없어져버린 투자입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한 번 실패를 줄이고 승률을 높여라는 메모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를 하는 목표잖아요. 투자자가 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우선 나의 목표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평균적인 결과는 썩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S&P500은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약 10%씩 올랐으니 100년 전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오늘날 약 15,000달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100년 동안 살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연평균 10% 수익을 내면 7년마다 2배가 되고 35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배가 5번이나 반복되어서 애를 결과적으로 32달러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평균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평균 이상을 목표로 할 건가요? 욕심을 부리면 평균 이하가 될 가능성도 생기죠. 저는 아마추어에게 평균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질문에 답했듯이 아마추어는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꺼이 평균치에 만족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리턴의 장점은 인덱스 펀드와 같은 상품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확실히 평균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고 일단 시장에 질 위험이 없으니 실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수익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는 평균에 만족할 수 없고 평균 이상의 성과를 원해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전략을 택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더 많은 수익 종목을 추구할 것인가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추구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다는 못합니다. 방어적인 사고는 손실을 줄여주지만 더 높은 승률을 원한다면 공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나은가 나의 성향에 더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의 방식의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작게 실패하고 성공했을 때도 작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의 운영이 저와 제 고객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박을 노리고 가끔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하지만 누구나 만약 엔비디아가 지난해 5배 상승했다면 그 주식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후회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잠깐만 나는 손실을 줄이기로 했고 모든 급등주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라고 다시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는 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거품과 붕괴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저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정신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회장님이 쓰신 메모 중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말리부의 모든 땅을 30만 달러에 사길 바랬던 당신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린트계 가문이 1892년에 그 땅을 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하셨죠. 글쎄 아마 넌 60만 달러에 팔았을 거야.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얻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는 결정이니까요.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죠. 현명해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 이성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면 장기적으로 큰 복리 수익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정말 운이 따라줘야만 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운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사서 두 배가 오르죠. 근데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더 오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도 증명되었으니 분명히 잘한 결정이긴 해도요. 우리는 시장 상황에서 매번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며 이게 적정한지 너무 높은지 아니면 너무 낮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학적 도구나 측정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판단에 운이 좋은가입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 게 순전히 주사위를 굴린 것 같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 무언가의 가격이 적절한지 너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합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판단들이 잘 풀리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이 잘 풀릴 때 그건 좋은 결정을 내린 덕분이기도 하지만 운이 작용했다는 걸 알고 있죠. 인생이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풀리거나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성공을 거두는 게 됩니다. 제가 한 메모에서 아마존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1999년에 90달러였던 주가가 2001년에는 6달러가 됐었죠. 6달러에 샀다면 12달러가 되었을 때 팔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2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죠. 30달러 5배가 되면 팔았을까요? 60달러 10배가 되면요? 주가가 600달러까지 올라 100배의 수익을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팔았어야 하지 않나요? 그때 일부를 파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메모를 썼을 때 주가는 33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6달러에 산 주식이 100배인 600달러가 되었을 때 팔았다면 그 이후에 5배 반을 더 놓쳤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애플을 6달러에 샀고 그 주식이 3300달러까지 올랐을 때 한 주도 팔지 않은 사람을 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500배 올랐는데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가요? 만약 주식이 6달러에서 3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간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600달러에서 일부를 팔고 3000달러에서 또 일부를 팔고 나서 나머지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6달러에 무언가를 사서 60달러가 되면 절반을 판다고 합시다. 10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때 더 올라야 돼, 더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일부를 팔았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조건은 약간 엉망이에요. 결과를 보면 수익적으로 좋은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만약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두 달간 지속된 경기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를 진정한 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 경제는 역대급으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그것을 진정한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0년의 경기 침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전형적인 불황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의 일부로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혼란이었을 뿐이고 현재 경제는 그로 인해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상태일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댄. 아까 제 규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8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불황이 온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만약 그걸 불황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15년, 16년째 불황이 오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내일 당장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물론 내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불황이었나? 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불황이 올까? 시계가 리셋된 건가? 그럼 2028년이나 2030년에 불황이 올까? 아무도 모릅니다. 8년에서 10년마다 불황이 온다는 규칙을 무의미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죠. 제 결론은 정말로 지금 상태엔 모르겠다 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에 딱히 심각한 과잉은 보이지 않고 소비가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 상황도 아니고요. 과잉 건설을 암시하는 시그널 중 하나인 건설 크레인이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신문을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많이 섞여 있죠. 어떤 날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날에는 곧 불황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경제가 어느 정도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우리 경제의 상태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확률이 높은 결론도 내리기 어려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이 과열된 시장에는 제가 주범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광기, 과열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열에는 결집할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추측해보자면 이런 주범들이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보면 아마도 아니요.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전 수십 년간의 큰 과열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 버블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2008년에는 주택과 주택 관련 부채에서 또 다른 버블이 형성되었고요. 그런데 실물 경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과열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투자 과잉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결국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이 실물 경제를 끌어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과열 현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는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높긴 하나 미친듯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용시장도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소 안일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타고난 역발상 투자자가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2024년 3분기인데 잠시 2년 전을 생각해봅시다.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패닉셀링이 나오면서 자산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우 컸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낙관적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거의 2년간 쭉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며 신용시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정도는 아니지만 꽤 낙관적이며 비관적인 심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전 비관적인 심리가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장 분위기는 반대라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 제 이목을 끄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가 흥미진진하죠. 회장님은 투자를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확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성숙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69년에 투자업계에 입문했고 78년에는 시티뱅크의 채권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했죠. 아마 78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 동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단순한 예 아니오라는 사고 방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확률적 사고를 더 강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대부분의 문제는 흑백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963년에 뉴욕플러싱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확률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퀸즈였는데 거기엔 IBM 전시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걸 봤어요. 공들이 막대를 튕기면서 내려오다가 결국 이렇게 생긴 특이한 모양으로 쌓이더라고요. 제가 17살이었을 때인데 확률에 처음 노출된 순간이었죠.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어납니다. 정말 가끔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테일리스크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점에 정말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한 메모에서 2016년 슈퍼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풋볼 경기의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캐롤라이나 펜서스와 덴버 브론코스가 경기를 했고 한 전직 풋볼 선수가 출연했었어요. 그 사람은 시카고 대학 출신도 아니고 투자에 대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아주 똑똑한 답변을 했습니다. 10번 중 8번은 캐롤라이나가 이기는데 2번이 그 2번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후반부를 생략하죠.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아 10번 중 8번이면 캐롤라이나가 이길 테니 경기 볼 필요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번 중 2번은 덴버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든 인생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다룰 때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쉽지만 회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진출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